두 번째 키워드는 LNG 잭팟의 착각입니다. 어제 국내 조선 빅3가 카타르와 사상 최대 규모의 LNG 선박 건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조선주가 폭등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번 계약이 LNG선 슬롯 계약입니다. 또 여기다가 7년간 걸쳐 진행되는 계약이어서 이게 완전히 잭팟이 터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요?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이 카타르로부터 103척의 LNG 선박을 수주했다는 보도로 한국 경제가 어제 온종일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외 뉴스 또는 뉴욕 정시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조그마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유가 뭘까? 외신의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볼 때 2020년까지 한국에 100척이 나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것이 2027년이니까 앞으로 7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눠보면 1년에 약 13척에서 14척이다 말이죠. 거기다 그것을 3개의 회사가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회사당 4척 정도? 그런데 보통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이 한 해에 담당하는 LNG 수주 건수가 약 60척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보면 사실상 크게 주목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LNG 수주 계약이라는 보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냥 슬롯, 그러니까 도크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은 103척이라고 그러지만 과거 16년 전에도 카타르가 LNG 플랜을 해나가다가 국제 유가가 맞지 않으면 중간에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고 중단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그런 슬롯 계약이라는 것이죠. 박사님, 그럼 이게 실제 선박 건조 계약에 앞서서 약간 사전 계약이나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도크를 미리 잡아놓는다, 이런 것이지 본 계약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과대 홍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와있죠. 물론 도크 계약이든 슬롯 계약이든 일단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이런 보리 가뭄에 조선 선박이 발주가 된다는 것은 참 희망적인 사건입니다만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LNG 선박에 목을 걸는 듯한 이런 착각을 일으켜서 카타르와의 계약에서 우리가 오히려 손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LNG선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액체 LNG를 보관해서 가져가는 냉동 창고예요. 이 냉동 창고 기술을 이번에도 우리나라 기술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 프랑스 기술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프랑스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로얄티만 약 5 내지 6%가 나가게 되고 영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은 소 이익이 나지 않는 장사다. 제주는 한국이 피고 돈은 프랑스가 가져간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자리에 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참석을 했느냐. 기업 대 기업의 계약에 우리나라 장관이 나가게 되면 결국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개입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조선산업에는 국가 지원금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조선산업을 빨리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사태를 정도 이상으로 침소, 봉대하는 것도 결코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옳지 않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